아 이거 아 이거 좀 말이 안되는데 그 앞에 두개를 너무 크게 아 이거 실화해 실화해 아 이거 실화해 아 이거 실화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빡세구나 야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안 맞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제 딱 그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저 어제 방종하고 연습모드 좀 돌리다 잤거든요 제한시간 내 회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깜바레 뭐 허렁이 언제 왔네 나이스 나이스 오 뭐야 오고 하이 어 저 반이잖아요 어 거울도 오겠다 아 막 그렇게 바쁜 일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하이하이 아 그 꼬리뼈는 저기 최근에 예 안좋아졌었는데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쉽지 않긴 하네요 근데 앞에 은은 뭐죠 뭐하니 아 마우스가 쌤 쌤 쌤 쌤 와 이게 마우스가 그립을 내가 길게 삥하나 연방하나 저기 수비에 닌자있다 닌자 표창 날라온다 오링 페빙 핵 스테위 페빙 어? 우리 총 안 보고 있구나 아 눈총 하나 떼? 어? 106! 저 어제 미아 형님이었는데? 빙 나온다 나도 빙, 큰일 났다 아 이걸 먹었네 전진하지 않았나? 굴베도 온 것 같은데? 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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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눈을 빼, 눈을 빼 눈을 빼, 새살로 잘 앞에 눈가, 눈가, 눈가 하나 더 있었다 눈 갔다 눈 갔다, 눈, 눈, 눈 쳐줘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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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안 터지, 누? 안 터지, 누?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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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눈, 눈 눈 다 눈 오른쪽 앵글이 있다 어 아아 이걸 알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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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겔님 얼마입니다 예예 염치없이 다섯달만에 어제 복귀했습니다 아 까비 어 그래도 이번판은 좀 괜찮은데 비비고 있는데 호랑형 효과인가 호랑효과 와하우 노토 떼었다 떼었다 하나 잡았고 그래서 순줌은 괜찮은데 끌어치기가 좀 빡세네 아 뭐야 뭐야 울빼고 어 아 뭔가 쎄하더라 하여튼 뭐 검적 빼는 곰을 빼놓을 것 같더라 그래 뭐 노토 계단에 택 있다 택 어 예 중에 공산당 어 드디어 이기나? 반샷 저분 폭을 근데 천장에 다 까시네 나도 가야지 건포도 없어? 와우 와우 아 폭으로 딱 검 잡고 한발 첫발 미스 안나고 바로 다닥 이보게 반 오른쪽 반임 어 그 몸반 아니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 8반일거야 아마 위장계급 저친구 좀 치는데 어 샷은 좀 있는데 아 저분 일부러 저렇게 까는건가? 건복이 나오는거 맞게 이거 방금 무슨 빙이야 근데 형 어 가복 찌른거 아이가 샘 다 뚫린거 같은데? 빼야돼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왔다 왔다 저 빼왔다 오른쪽 위장계급 왔다 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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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눈 쪽 수나랑 중계단 눈 수나 돌격이네 오 어 나이스 와 나이스 클래프했다 와 나 돌격이네 장형님 어 에스드레커 형님 올반녀 나병하여 리하여 이거 뭐 이거 그거라니까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검있다 검정 오른쪽 있었다 뒤에있다 기피 하루 기피 점프하면 수집 딱 간다 따다닥 나이스 그래 방금 같은 뽀룩샷도 그냥 이제 마우스 적응되면 따라준다고 옆에서 눈에서 빙하는 것 같다 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흐흫 그니까요 지금 완전 피난민인데 와 아 이거 잡아 빼지마 나이스 나이스 오랜만에 센터나 한번 다시 아 Witness 여기 여기 네이스 여기 역대 옆에서 나이스 여기 형 나는 엑을 맞이 땡 칼 아이고 큰일났네 아 쌤 쌤 아 윈즈 쓰레기다 진짜 이거 마우스가 아 나이스 나이스 승리 승리